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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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은 최정자고 나이는 85살이고 91이고 이름은 손목난이고 이 숫자고 나는 70노이고요 학교마다도 못 가보고 그리고 살았어요. 이걸 읽으니까 이런 생각이 난다. 내 어릴 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도 난다. 모든 분이 다 제 엄마 같고 그런 생각 가지고 사니까 더 자연스럽게 어르신들하고 대화 나눌 수가 있고 선생님이 애식같이 했는데 그게 머리 안 들어가면 좀 미안하더라. 선생님은 연필도 목욕지에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. 여기 80 넘은 사람들 90 다 되는 사람도 못하고 차 그거 보는 것도 못 보지 이름도 못 쓰지 그래가지고 그게 하도 애 닮아가지고 그래서 옷에는 차 번호는 보고 이름은 쓸 줄 알았어요. 명영주 대구 대구 봉하 안동 저는 22살에 소촌면현동리 안돌이라는 동네로 출가를 했습니다. 처음에는 제 이름자도 제대로 못 썼는데 이 연을 배우고 나니 시문도 더듬더듬 읽고 또 밖에 나가면 간판 글자도 볼 수 있고 어둡던 눈이 환하게 밝아진 것 같습니다. 사장님이 사장님이 사랑해 고맙습니다. 아래씨 건강하시고요. 너무 고맙습니다. 선생님하고 사진을 한 장 찍으면 안 될까? 자, 꽃땀을 예쁘게 틀고요. 하나, 둘, 셋! 좋은 날까지 해야지. 행복, 봉순희 늘 좋을 수는 없지만 이제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. 밥 잘 먹고 건강하고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겠습니다.